설거지 나는 매일 설거지를 해요. 주방세제 수세미 설거지할 때는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사용해요. 식기세척기 또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요. 수저 수저로 밥을 먹고 접시 접시에 음식을 담아요. 그릇 그릇, 접시, 수저 모두 설거지거리예요. 행주 식탁 행주로 식탁을 깨끗이 닦을 거예요. 빨래 나는 주말마다 빨래예요. 세탁기 지저분한 옷과 양말을 세탁기에 넣어요. 빨래 세제 그 다음 빨래 세제도 넣어요. 섬유 유연제 섬유 유연제 섬유 유연제도 넣고 이제 세탁기를 돌려요. 빨래 건조대 빨래 빨래를 빨래 건조대에 모두 널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고 있어요. 빨래를 개고 나면 빨래 끝 빨래를 개고 나면 빨래 끝 다림질 빨래를 펼 수 있어요. 청소 나는 매일 청소예요. 청소기 나는 매일 청소기를 돌려요. 먼지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여요. 먼지떠리 먼지떠리로 먼지를 떨어내요. 손걸레 엄마가 손걸레로 먼지를 닦아요. 대걸레 엄마가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어요.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이런 바닥에 쓰레기가 많네요. 빗자루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깨끗이 쓸어주세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도 꽉 찼어요. 쓰레기봉투를 내다버리고 나면 청소 끝 чики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